국가대표 김진규와 이동준을 배출한 프로축구 K리그2 부산아이파크 유소년 육성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. 부산아이파크는 기존 만 18세 이하부터 12세 이하까지 3살 터울로 구분된 연령별 유소년팀을 18세 이하부터 10세 이하까지 2살 터울로 세분화하고 각 팀당 지도자를 2명씩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골키퍼 총괄코치 등 2명으로 구성된 유소년 골키퍼 전담팀을 구성해 매주 한 차례씩 모든 연령대 골키퍼 선수들이 모여 합동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.